난 유페라고 함! 일단 오늘 찍은 영상은 나이프가 왜 이러니? 네, 카오스 솔저 댁인데요. 이른나 쇼타 댁이라고 부릅니다. 난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마법하다. 마음 안쓰지. 마음 안쓰지. 카오스 솔저 댁이라니까. 벌써 이제 여성무사입니다. 왜냐면 여성수 들고 싶었다가 지금은 제가 이거 바꾼거여가지고. 근데 참고로 이런거 말씀드리자면 지금 되게 미완성이어서 되게 약한 편입니다. 원래 본덱도 약해요 근데. 가이가이보! 세이커이 타나키마스! 야 졌구나. 펫! 왜이러냐? 망한줄 알았네. 헉! 페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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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카드 갖고가야겠다. 왜? 조금 수정좀 하게. 금지 안맞는게 많아서. 카오스 피드를 가져온다. 카오스 피드를 발동! 효과를 발동! 이 카드를 발동시에 발동시킬 수 있다. 카오스 젖 또는 암흑기사 본사들을 가질 수 있다. 이야 이거 나온거야? 어. 내가 가져올 카드는. 우와. 뭘 해야하냐. 우와. 페뜰에서 무즈를 보내줄 때마다. 어. 각성 암흑기사 가져온다. 이건 사기다 이거. 각성 암흑기사 가져온다. 요즘 그렇게 사기는 아니야. 어. 의식이니까. 의식카드 가져온건데. 하나의 뜻하고 옛날에. 진짜 카오스이네. 드로. 요호. 이 포텐 너무 예쁘다. 아무리 봐도 잘 바꾼거지. 지지 쳐는데. 지지 쳐는데. 지지. 난 하나잖아. 마음이 못해. 카운트 8. 8 맞지. 카운트 1. 2. 10. 카운트 10이라고? 어. 두 개씩 없지. 어. 죄잖아. 10이니까. 6으로 만들고. 푸트푸트. 원래는 진신이 해야되는데. 6으로 만들고. 하고 8. 4로 만들고. 6. 이제 6입니다. 아으로 Lights. 왕 książ. 아이ilation. 이 글자. 방앗 커드. 네가 시아는 전설 hire's BGM. 아하! 근데 이중화 버리면? 잘вод%. 2중에 있을 거 같음. claust Had Then, 아끅 Appreciate 지. 데어 biomass voix은 Ter Grey sós. Intelligence стать 좀cker. underwater 왜요? kg. donkey. 몰라 카운터 6이다 4 없애고 2 없애고 노인이구만 아 사범이구만 사범? 이번 사범 팔껍스는 듀오를 하라고 다시 카운터 4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이거 망했어 시즌 소환 재미를 위해 드디어 듀얼의 재미를 알고는구나 근데 원래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볼까 하는데 나는 옷자리가 좋은데 없냐 옷자리 3마리에 안되고 옷자리 3마리에 어떻게 해 그냥 말할게 이거 써요 어택 암다 이 카드에서 수비력이 2000이야 으응? 이거 참고로 공격 300 1700 300 데미지를 받아라 응? 2100으로 어택 안되데 개벽의 기사 2100 뭔소리야 나 2개밖에 안받아 왜요? 이걸로 맞고 이걸로 이제 때렸고 이거 3개밖에 안 넣는거지 내가 이렇게 3개 매니까 내가 이해를 때리기 내가 똑같으니까 그럼 1400 남았어 엔드 드로우 잠만 이게 매장 남겨났나? 3개 남겨났네 개벽의 기사 와바 황자 카드 발동했을때니까 카우스피드 발동시키면 안되는거지 효과잖아 발동 내가 가져올 카드는 초전사의 의식을 가져온다 좋아 이러면 카우스피드 이러면 소화시킬 수가 있어 리빈네드가 부르는 소리로 개벽의 기사를 선택 무효다 의식을 모여야되는데 네 뭐라할래 무효? 네 고마워 너는 남겼어 의식을 모여야되는데 카우스피드 초전사 카우스피드 카우스피드 이 카드 효과를 발동 이따가 자신 메인페이지에 상대피에피드 상대피에피드 상대피에피드를 제외시킬 수 있어 뭔소리야? CN제외 우왕 그리고 상대피에피드 상대피에있지 카우스피드 카우스피드 폐지 제외 우왕 누지는 트리슈란 아니고 아 뒷밀피지 제외구나 미안 넌 내 폐를 봤어 이건 언젠가 가져온다는거야 카우스피드 발동시킬게 이 개새끼 내 폐를 봤어 니트 엔드페이지까지 니트 엔드페이지 가져온거야 내 폐를 봤어 초전사의 의식을 가져올게 아니 카운터가 4였는데 지금 1 남았었고 여기서 3개가 모였으니까 다시 4니까 다시 1을 발동시킬게 1밖에 안남았어 그리고 끝이네 얘는 효과가 뭐지? 원래 공격만큼 데미지 쓸 수 있어 카우스피드 테이프 미취 관통데미지다 이름아 관통데미지지 미쳤네 좋아 그럼 엔드를 하겠어 너의 턴이다 난 드립쉬라 소환해야지 카운트 2 없애고 4 없애고 그림자 부산 서치 소환하면 그러면 4였지 2 1 걔 같다 멍멍이 같아 마치 멍멍이가 날 찾는 느낌이야 2일이요? 2일이요 효과 발동 중국 그런건 아니겠지 발동 초전사의 방패 카오스에서 몬스터가 존재하고 피드의 몬스터를 대상하는 몬스터 효과 마법 함정 카드를 발동했을 때 그 발동을 무효로하고 파괴한다 와 창고로 여기 몬스터도 있습니다 원인 빠이 효과니 2일이라고? 응 공리를 올리면 되겠네 올려봤자 뭐 500밖에 못 올리네 창고로 몇 잔 버려졌냐 카운터 456 최대 6관이 그냥 카운터 6 버려질 때 아니야? 한 장당이야 버려질 때마다 한 장당 한 장당 망했네 내가 지고 하지 이거 뭐야 엔드? 우와 너 잡대한테 지고 있어 카우스피드 2번 발동 당연하지 초전사 의식을 가져온다 내가 조총사를 소환하는게 아니었어 대헵 대헵 감사해요 어택 원래 공룡까지 데미지를 준다 미친 카운터 한 장 세트 어 망했다 난 졌어 흠 졌어 펑펑 펑펑 병신질 좀 그만해야겠다 이거 뭐야 리페일 잠깐만 나 잠깐만 카운터 쌓고 할 수 있었잖아 와 병신이다 그럼 4X제 했는데 그냥 하지 뭐 그럼 4X으로 너 막을 수 있었냐? 아크나이트 막을 수 있는 일이 한참 많았었어 드로우드 할 수 있었네 홍보 존나 많이 할 수 있었네 와 짱이 멍청하다 아 니가 왜 갑주던 게 까먹고 있었어 에휴 이거 뭉쳤을걸 지금 좋아 시앤이 뭉쳐있을거야 시앤이 뭉쳐 여기 있으면 안되지 깜짝이야 뭉쳐서 세 장 좋아 선우 장애 내가 뭉쳐지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와 진짜 망했어 대가 짱이는 결국엔 멍청해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멍청해가지고 결국엔 못가져서 진짜 망했는데 카오스필드 발동 있어요 오케이 나는 초전사에 카오스필드 가져온다 음 음 아주 좋아요 니 폐 망했다 했지 어 왜왜왜왜 아니 유장하네 일시유전 양쪽 프레임 카라넬 들어 할 수 있다 드로우 너 드로해 안엥 드로우 그 다음에 카운트 1 그 다음에 카라넬 셋 카드 2장 셋 엔드 도루 도루 드로우 드로우 대박 왜이러니 오우야 나는 드리클란에 반전소환 했을때 체인 경류장 무슨 활동 스톰! 어..잠깐만.. 파괴되면 라이프 쥐라고 하는거지 어..사업은 뭐지 막을거 있어? 아 이거 카운터 싸우려고 하는거냐? 걸락! 들켰다 어떻게 하냐지 이거 막아야지 카운터 싸움 감사합니다 쓸 수는 있어? 뭐 얘네도 싸우려고 했는데 근데 웃긴걸 누가 봐 이게 한장당이야 못싼데요? 어? 푸틸푸틸 아 이거 어이없네게 보다 야 이거 개같은 경우가 트리크 오데카라 맞아요 이게 마음도 안됐었구나 깜빡고있었다 엔드 개가오 너무 좋게 만들어졌어 어? 좋았어 안돼! 어때? 안되 양해나온다 특수수환 천 데미지 받고 카운터 2 아 카운터 그럼 0이구나 지금 카운터 지금 이제 1이구나 진짜 마법 환장이 안될 줄이야 안달게 환장이 이상치 못했다 카운터 1,3타고 카운터 1,3타고 랜단다 두려워 아 이거 뭐하는거지? 이거 카운터 안했지? 고통반난다 싱크를 할거네 싱크를 해야겠다 함절망락 전설의 카드 소환하고 관전소환 그냥 일반소환 아 일반소환 아니 세프다 안했었어 아 1,2구나 오케이 2,3 오케이 2,3 그냥 다 싸워버리네 싱크를 탁격 못하고 입자리니까 당연히 제패로 올려야겠지 아니 이걸 패로 올릴 수 있어 수신팔팬이랑 카운스피드 동시에 올릴 수 있어 수신팔팬이랑 카운스피드 동시에 올릴 수 있어 이거 올릴건데 요호 아니야 이건 안돼 2,1입니다 그래서 이거 올리게 일단은 몇이냐? 카운터 3 3이면 뭐냐 폐에서 제거하고 아 잠깐 너 한가지 알게 있어 카운스피드는 발통시에도 그 뭐더라 그 가줄수 있는게 있어가지고 몬스 가줄수 있어 어 그런데? 그럼 얘랑 얘? 공갤량 올린다 좋은게 없네 올린다 1위지 1위지 1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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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카드 안돼 이 바람 안됐어 나는 잡혀갈거야 망했다 넌 망했다 빨리 저기 선택장이야 빨래 왕국수다 병신이야 왜 할래 괜찮아 엔드 후랭홀 병신이야 야 이 때려도 됐다 연결이 후렴홀 2위 4 5 5 5 4 5 경주장 그런건 아니겠지 아까 썼잖아 아 4 3위 3위 세고 3 4 어 슈카 안돼 발동시킬게 없어 뭐야 3 4 엔드페이지 파기되지 응 카드올리나 몬스타지 몬스타지 몬스타야 아깝네 얘 4지 어 얘 4 깎고 응 진거같은데 지혜소환 그럼 또 4야 4 깎고 아니 뭐 해 왜 없어 너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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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쥈지 져어 졌어 이거는 하하하하 원톤지나 해하 하하하하 와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목소를 벗지 아아 네 진감AndM channel 감사합니다 아 복수했다 좋아요다 플러스 커드레이션 마칠게요 그쵸 뭔 영상이었을까요? 그럼 끝!